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 17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여러분 책 198쪽입니다 자 종속 접수와에 대해서 살펴보죠 함께 보죠 종속 접수와는 주절과 종속 접수와의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접수사입니다 여기에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수사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수사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수사로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that, whether 또는 if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that의 용법부터 살펴보죠 that은 우리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that은 뒤에 주어 동사를 동반하죠 자 뜻은 뭐뭐라는 것 자 이런 의미로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니까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 이런 명사절을 모두 이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that he can swim is certain that he can swim이 주어, is가 동사, certain이 보호인 제 2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that he can swim은 명사절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해석해보죠 that he can swim 그가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is certain, 확실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that절이 주어가 될 때는 보통 주어 자리에 가, 주어, is을 쓰고 that절은 진주어로 문장 뒤로 돌리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문장도 앞에 가, 주어, is을 앞에 쓰고 그리고 진주어인 that he can swim을 뒤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it is certain that he can swim 자 다음 예문을 봅니다 I know that he can swim I know, 나는 안다 that he can swim 그가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하면 나는 그가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 that, 이하는 타동사 no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역시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처럼 that이 목적절을 이끄는 종속 접사로 쓰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know he can swim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다음 예문 My point is that we don't have power when we are divided Point는 요점이란 뜻이니까 My point is 나의 요점은 즉 내가 말하는 요점은 That we don't have power 우리가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When we are divided Divide는 나누다, 분열시키다 이란 뜻이니까 스톱탭 be divided가 되면 나뉘다, 분열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when은 뭐 뭐 할 때 자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수사입니다 그래서 when we are divided 우리가 분열되어 있을 때 즉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이런 말이죠 정리하면 내가 말하는 요점은 우리가 흩어지면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대리아가 바로 이즈의 보로스인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That은 동사 이즈의 보호절을 이끄는 종속 접수사가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whether와 if를 살펴보죠 whether와 if 역시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수사로 뜻은 둘 다 뭐 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를 갖죠 보통 wonder, ask, know, see 이런 동사 뒤에 주로 쓰여서 이런 동사들의 목적어제를 이끕니다 자 그런데 whether와 if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whether는 주어절, 목적어절, 보호절을 모두 이끌 수가 있지만 if는 whether와는 달리 목적어절만 이끌 수 있고 주어절이나 보호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간혹 구어체에서는 주어절이나 보호절에도 if를 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if 대신에 whether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I asked him if he could swim I asked him whether he could swim I asked him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if 혹은 whether he could swim 그가 헤엄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리하면 나는 그에게 헤엄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if 또는 whether 이하는 st의 직접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목적어절 즉 명사절이 되죠 이렇게 if나 whether는 동사 ask 다음에 목적어절을 이끌어서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참고로 if절의 코드는 주절동사 est가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일치에 따라서 과거형이 된 겁니다 자 다음 예문 I wonder if he will come home by noon 자 여기 wonder 다음에 나온 if는 역시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wonder 궁금해하다 의심스러워하다 이런 뜻이니까 I wonder 나는 궁금해한다 또는 의심스러워한다 if he will come home 그가 집에 올지 안 올지를 by noon 정오까지 정리하면 나는 그가 정오까지 집에 올지 안 올지 의심스럽다 다시 말해 그가 정오까지 집에 올 수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의아해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장에서 접속사 if 즉 if he will come home by noon 동사 wonder의 목적어절으로써 if가 명사자를 이끄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자 이번에는 whether가 주어제를 이끄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whether your father is rich 너의 아버지가 부유하냐 or not 혹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it'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즉 부유한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whether 뒤에 or not이 나와서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를 더욱 확실히 나타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whether는 뒤에 종종 or not이 함께 쓰이는데 이때 or not은 이 문장에서처럼 whether가 이끄는 절 끝에 놓아도 되고 whether 바로 뒤에 놓여서 whether or not 주어 동사 이런 형식으로 쓰여도 됩니다 자 물론 or not은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ther 대신에 의미가 똑같은 접속사로 if를 써도 될까요 자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whether는 목적어질 외에도 주어제를 이끌 수가 있지만 if는 주어제를 이끌 수 없다 그랬죠 if가 주어제를 이끄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쓰지 않는다고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결국 이 문장에서 whether 대신 if를 써서 if your father is rich or not is not important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문장이 됩니다 자 참고로 앞에서 본 that이나 whether if 같은 종속 접속사 외에도 명사절을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죠 자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럼 예문을 하나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이것이 그 여자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관계대명사 what은 문장 맨뒤의 타동사 have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런데 what은 자신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 what 이하는 형용사절이 아니고 이지의 보호로서 보호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what은 형용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을 이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사절은 의미상 여러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나 장소 또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 있고 또 조건 또는 양보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또는 비교, 방법이나 상태, 목적, 결과 자 이렇게 다양하죠 자 그럼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죠 when, 뭐뭐 할 때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s,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죠 after, 뭐뭐한 후에 since, 뭐뭐한 이래로 자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ill 또는 until 하게 되면 뭐뭐 할 때까지 while, 뭐뭐하는 동안 whenever, 뭐뭐할 때마다 자 그리고 접속사구로 as long as, 뭐뭐하는 동안 as soon as, 뭐뭐하자마자 이런 것들도 있죠 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확인해본 접속사들이 쓴 예문들을 확인해보죠 자 여긴 뭐뭐할 때의 뜻을 가진 접속사 when이 쓰였습니다 he studied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when he was in middle school 그가 중학교에 있을 때 정리하면 그는 중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they sang merrily as they walked they sang merrily merrily는 즐겁게 흥겹게 이런 뜻의 부사죠 즐거운 흥겨운 이런 뜻의 형용사 merri에서 y를 i로 고치고 ly를 붙여서 만든 부사가 됩니다 생은 노래하다 sing의 과거니까 they sang merrily 그들은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as they were 자 여기에 as는 문맥상 뭐뭐하면서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들은 걸으면서 이런 뜻이 되니까 정리해보죠 그들은 걸어가면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s는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사로서 뭐뭐하면서 이런 의미로 동시성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 여문 she gets up before the sun rises 자 여기는 뭐뭐 전에 이런 뜻을 가진 종속 접사 before가 쓰였습니다 자 해석하면 she gets up 그녀는 일어난다 before the sun rises 해가 떠오르기 전에 정리하면 그 여자는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일어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문 I brushed my teeth after I ate supper 자 이 문장에선 after 머만 후에 이런 뜻의 종속 접사가 쓰였죠 I brushed my teeth brush one teeth 하면 이를 닦다 이런 의미의 수거죠 나는 이를 닦았다 after I ate supper ate는 먹다 eat의 과거죠 eat ate eaten 이렇게 변합니다 supper 저녁식사 이런 뜻이니까 내가 저녁밥을 먹은 후에 정리하면 나는 저녁밥을 먹은 후에 이를 닦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문 Have you known him since he was a child? Have you known him? 자 have known은 현재 완료형으로 여기서는 계속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그를 알아봤니? since he was a child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래로 쭉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 너는 그를 어릴 적부터 하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since는 뭐만 이래로 이런 의미를 갖는 종속 접수죠 자 이렇게 since가 뭐만 이래로 이런 의미일 때는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쓰입니다 즉 주절에 현재 완료 시제가 오고 since가 이끄는 절에는 과거 시제가 와서 과거의 어떤 시점 이래로 현재까지 쭉 이런 계속의 뜻을 나타내요 자 이 문장에서도 주절에 have known 이렇게 현재 완료가 왔고 since 다음에는 was 이렇게 과거가 나왔죠 자 다음 연문 You must wait here till he comes back You must wait here until he comes back You must wait here 너는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 till 또는 until he comes back 자 여기 뭐뭐 할 때까지 이런 의미의 종속 접수사 till 또는 until 1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돌아올 때까지 정리하면 너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 till 또는 until 이하의 절에 동사가 현재형 comes가 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till 또는 until 이하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형 comes가 미래를 대신하는 것이죠 옛날에 다 배웠습니다 자 다음 연문 Lincoln did many great things while he was president Lincoln did many great things 자 여기 did는 조동사가 아니고 뭐뭐하다 이런 뜻의 일반 동사로 쓰인 것이죠 그러니까 Lincoln은 많은 위대한 일을 했다 즉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죠 while he was president 자 여기 while이 바로 뭐뭐하는 동안에 이런 뜻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resident가 여기처럼 대문자로 시작하면 주로 대통령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president 앞에 관사가 없는 것은 president가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로써 보호를 쓰였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while he was president 그가 대통령이었던 동안 즉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문장을 정리하면 링컨은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 문장은 whenever가 나왔습니다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whenever she sees me 그 여자는 나를 볼 때마다 she smiles at me smile at 하면 누구 누구에게 미소 짓다 이런 얘기니까 나에게 미소를 짓는다 정리하면 그 여자는 나를 볼 때마다 나에게 미소를 짓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문 I will never forget your kindness as long as I live I will never forget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 your kindness kindness는 형용사 kind에서 나온 명사형으로 친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의 친절을 as long as I live 자 as long as 는 시간을 나타내는 적수사입니다 자 뜻은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물론 as long as가 뭐뭐만큼 긴 자 이런 의미의 동등 비교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뭐 하는 동안 자 이런 의미의 시간을 나타내는 적수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의 친절을 결코 잊지 않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as soon as I came home it began to rain as soon as 저는 여러 번 나왔어요 몸 하자마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as soon as I came home 내가 집에 오자마자 it began to rain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종속 접사에 대해서 살펴보죠 장소를 나타내는 곳으로는 where 그리고 wherever 가 있습니다 where는 뭐뭐 하는 곳에 이런 뜻이고 wherever 이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곳은 어디든지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you may go where you like you may go 너는 가도 좋다 where you like 자 여기 where는 어디에 이런 의미의 의문사가 아니고 뭐뭐 하는 곳에 이런 의미의 접속사죠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곳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you may go where you like 너는 네가 좋아하는 곳에 가도 좋다 다시 말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좋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여기에 where 대신에 wherever를 써서 you may go wherever you like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좋아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도 좋다 즉 어디든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좋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인 혹은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접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사는 뭐뭐이기 때문에 또는 뭐뭐임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because since a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because since as 는 모두 원인 이유를 나타내긴 하는데 의미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잠깐 언급해 드리죠 자 먼저 because는 어떤 일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쓰이는 것으로 바로 이러한 원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문장의 중점이 됩니다 because가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그리고 since도 뭐뭐 이래로 이런 뜻 말고도 뭐뭐임으로 이런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 뜻으로도 쓰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당연한 원인 혹은 이유를 부연적으로 설명할 때 쓰이죠 자 그런데 because만큼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as도 since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since보다는 뜻이 좀 약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원인 혹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사로 for도 있습니다 하지만 for는 종속접수사가 아니라 증의접수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내용에 대한 간접적 또는 부가적인 이유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for도 원인 혹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사로서 because since as와 함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접사들을 의미가 강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because가 뜻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since 그리고 as 그리고 마지막에 for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because since as가 쓰인 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자 이 문장은 because가 쓰였습니다 mother is always busy 어머니는 항상 바쁘시다 because 자 여기 because 이하가 바로 어머니가 항상 바쁘신 데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죠 because she has a lot of things to do 어머니가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at home 집에서 정리하면 어머니는 집에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바쁘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의문 as it was very late I went to school by taxi as it was very late 자 여기 있은 시간을 나타내는 빈칭주어 이시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매우 늦었기 때문에 I went to school by tax by taxi 택시는 택시로 이런 얘기니까 나는 택시로 학교에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as도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죠 물론 as가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수자로 쓰일 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자 이런 뜻을 가지지만 여기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을 갖는 거죠 자 다음은 since에 관한 예문이 나옵니다 자 since를 보세요 여기 since도 원인 혹은 이유를 나타내는 since로 뭐뭐 때문에 뭐뭐임으로 이런 뜻입니다 since we have no money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we can't buy it 그것을 살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 since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수자로 뭐뭐한 이래로 이런 뜻인 경우라면 현재 완료 시제에 함께 쓰인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장은 주절이 현재 완료가 아니고 현재니까 이때 since는 뭐뭐한 이래로 이런 의미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since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으로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 접수를 보죠 조건을 나타내는 종속 접수로는 if와 unless가 있습니다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고 unless는 만약 뭐뭇이 아니라면 이런 뜻으로 if와 not이 합쳐진 뜻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if it is fine tomorrow we will go on a picnic if it is fine tomorrow 자 여기 if가 바로 만약 뭐뭐라면 이런 조건을 나타내는 if죠 여기에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빈칭 주어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 내일 날씨가 좋으면 we'll go on a picnic gonna picnic gonna picnic 하면 소풍가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소풍을 갈 것이다 정리하면 내일 날씨가 좋으면 우리는 소풍 갈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문 unless you get up early you will be late for school unless는 뭐뭐하지 않으면 이런 뜻으로 역시 조건을 나타냅니다 unless you get up early 네가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you'll be late for school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unless는 if not의 의미라 그랬으니까 unless you get up early 자 이것을 if not을 이용해서 바꿔보면 if you do not get up early 자 이런 식으로 if절에 부정문을 만드는 조동사 2가 나와서 do not 이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다음으로 양보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자 양보라는 것은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의미인데요 주절과 종속절이 서로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양보의 접속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자 먼저 do 또는 all do가 있습니다 자 뜻은 양보니까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even if 또는 even do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ther가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whether 뒤에는 보통 or 하나씩 나와서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의미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접속사 as도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as는 뜻이 참 다양하죠 자 그럼 이런 접속사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do가 쓰였습니다 자 do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니까 though he was poor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he liked to help others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좋아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보면 그는 가난했다 이런 사실과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좋아했다 자 이런 서로 상반된 사실을 언급해서 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You must do the work whether you like it or not You must do the work 너는 그 일을 해야 한다 whether you like it or not whether or not 하면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뜻이니까 네가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그 일을 좋아하든 안 하든 간에 너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자 여기서 보면 보통 부사절은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여긴 접사 as 앞에 형용사 for가 나오고 그 다음에 as 그리고 주어 he 동사 is 이런 어순이 됐죠 이렇게 접사 as가 형용사 plus as plus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되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for as he is 비록 그는 가난하지만 he is quite happy quite는 꽤 매우 이런 뜻이니까 그는 매우 행복하다 정리하면 비록 가난하지만 그는 매우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s가 형용사 plus as plus 주어 동사 이런 형식으로 쓰이면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이런 양보의 부사절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as 앞에는 형용사 대신에 부사나 관사 없는 명사가 오기도 합니다 참고해 두세요 자 다음으로 비교를 나타내는 종속 접사를 보죠 비교를 나타내는 종속 접사로는 then과 as가 있습니다 자 then은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국과 함께 쓰여서 뭐뭐보다 더 이런 우등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고 as는 원급과 함께 쓰여서 뭐뭐만큼 이런 동등 비교를 나타내죠 자 예문을 보죠 자 여긴 then이니까 앞에 비교급 비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교급 비거 앞에 나온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훨씬 더 뭐뭐한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해석해 보죠 서울 is much bigger 서울은 훨씬 더 크다 then I sub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리하면 서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then 다음에 I라는 주어 그리고 thought라는 동사가 쓰였으니까 then은 접속사가 됩니다 만약 then 다음에 명사가 오면 그때는 전치사죠 자 참고로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여기 나온 much 말고도 far, even, still, a lot 이런 것들을 비교급 앞에 써줄 수가 있습니다 비교급을 강조하니까 훨씬 더 뭐뭐한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을 보죠 자 여기 as high as에서 as가 두 개 나왔습니다 이때 뒤에 있는 as가 바로 뭐뭐만큼 이런 의미의 정속 접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as는 뭐뭐와 같은 정도로 이런 뜻의 부사죠 자 이렇게 비교를 나타내는 접사 as 앞에는 원급이 온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원급 high가 왔습니다 그래서 as high as 이렇게 하면 뭐뭐만큼 높은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문장을 해석해 보죠 The mountain is not as high as we heard 그 산은 우리가 들었던 것만큼 높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법, 상태를 나타내는 종속 접사를 보죠 접사 as는 방법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접사로도 쓰입니다 정말 다양하죠 자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원인 이유를 나타낼 때는 뭐뭐이기 때문에 양보를 나타낼 때는 뭐뭐이긴 하지만 비교를 나타낼 때는 뭐뭐만큼 이런 뜻으로 쓰이죠 자 여기서는 방법 혹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인 것처럼 또는 뭐뭐한 상태로 이런 뜻을 가지죠 자 이렇게 as는 그 뜻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니까 문맥에 따라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 의미를 잘 구별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as if 또는 as though 하게 되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으로 방법 혹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보죠 자 명령문인데 do니까 뭐뭐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as는 뭐뭐하는 대로 이런 의미로 방법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do as I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한대로 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의문 자 이 문장에서는 as if가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as if나 as though 다음에는 주로 가정법이 온다 그랬어요 여긴 as if 다음에 비동사 war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오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의미로 현재 사실에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he talks 그는 이야기한다 as if he were an Englishman 마치 그가 영국인인 것처럼 정리하면 그는 마치 영국인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는 영국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 접사를 보죠 목적을 나타내는 것은 접사 하나만으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기보다는 so that may 또는 so that can 이런 식으로 구문으로 쓰여서 머무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보죠 자 여기 so that he may 를 보면 so that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조동사 may가 왔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니까 자 정리해보죠 그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종속 접사를 보죠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so that과 search that이 있습니다 자 앞에 목적을 나타낼 때는 so that은 so와 that이 서로 나란히 붙어 있었죠 하지만 결과를 나타낼 때는 so 뭐뭐 that 이렇게 so와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갑니다 자 뜻은 대단히 뭐뭐 해서 that 이하하다 매우 뭐뭐 해서 that 이하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that 이하가 바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search 뭐뭐 that 사이에는 명사가 들어가는데 search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보통 관사 어나 언이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명사 다시 말해 search 어 혁명 이런 어순이 됩니다 search 뭐뭐 that의 뜻은 so 뭐뭐 that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어떠어떠해서 that 이하하다 이런 의미로 역시 that 이하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자 여기 so difficult that은 so와 that 사이에 형용사 difficult가 들어가서 so 형용사 that 이런 형식으로 결과를 나타내죠 자 해석해 보면 that book is so difficult 저 책은 아주 어려워서 that I can't read it 나는 그것을 읽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문장을 search 뭐뭐 that을 이용해서 바꿔보죠 search와 that 사이에는 명사가 들어가는데 어순은 보통 search어 혁명 that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앞문장에서 주어 that book을 저것이란 뜻의 지시대명사 that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동사는 그대로 이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earch와 that 사이에는 어려운 책 즉 a difficult book 이런 말을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search a difficult book that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디아는 똑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문장을 보면 대디아는 can't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주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구문 앞에서 배운 게 또 하나가 있었죠 뭡니까 그렇죠 바로 to, to 구문이죠 그래서 이 문장처럼 so 형용사 또는 부사 that 주어 can't 자 이것은 to 형용사 또는 부사 그리고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즉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앞부분은 that book is too difficult 이런 식이 되고 그리고 to 부정사는 앞에 to에 이미 부정의 뜻이 있으니까 그냥 to read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어려워서 읽을 수 없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내가 읽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 to read 앞에 의미상의 주어 for me를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read 다음에 목적어 is은 앞에 that book을 가리키니까 반복을 피해 생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o 뭐뭐 that 구문에서는 that 이하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춘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read의 목적어 is을 생략할 수 없지만 to to 구문의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와 같을 때는 반복을 피해서 목적어를 생략해 줘야 됩니다 자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쳤던 두 개의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that is such a difficult book that I can't read it that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자 다음 여문을 봅니다 he studied so hard that he could pass the examination 자 여기 so 뭐뭐 that 구문이죠 역시 so 부사 hard that 이것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he studied so hard 그는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that he could pass the exam 그 결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so 뭐뭐 that 사이에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 hard가 온 경우네요 자 이 문장을 다음 문장과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자 언뜻 보면 앞 문장과 같아 보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so that he could에서 so와 that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so that 주어 can 이런 형태로 목적을 나타내죠 여기 that절에 could가 온 것은 주절의 주어가 studied로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일치에 따라서 과거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해석해 보죠 he studied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so that he could pass the exam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정리하면 그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so hard that이 쓰인 문장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죠 자 이렇게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that절이 계속되면 네디아가 결과를 나타내지만 so와 that이 붙어있게 되면 목적을 나타낸다는 거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3번으로 가서 주의할 접속사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접속 부사가 나와요 자 함께 보죠 접속 부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사였던 것이 접속사처럼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however so therefore 자 이런 것들을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however는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뜻이고 so는 그래서 그러므로 therefore도 so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I didn't feel like going there later however I decided to go I didn't feel like going there feel like I am 지는 뭐 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다 later however I decided to go 자 여기에 그렇지만 however가 쓰였습니다 however는 보통 문장 앞에 오는데 여긴 later와 I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however는 문장 앞이나 문장 뒤 또는 문장 중간에 자유롭게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later는 나중에 이런 뜻이고 decide to 부정사는 뭐 뭐 하기로 결정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나는 가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사 however는 but의 의미로 쓰여서 마치 접속사처럼 앞에 문장과 뒷문장 연결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연문 he was very tired therefore he went to bed early he was very tired 그는 매우 피곤했다 therefore 그래서 he went to bed early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시 말해 그는 매우 피곤해서 일찍 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therefore도 원래는 부사였는데 접속사처럼 쓰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therefore는 원래 부사이기 때문에 앞 문장과 연결해 쓰일 때는 therefore 앞에 접속사 end가 와서 and therefore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 문장에서처럼 therefore만으로도 접속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therefore는 and therefore 또는 and so 또는 and를 생략한 so와 모두 뜻이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time이라는 말이 들어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자 먼저 next time은 다음번에 이런 의미로 부사고로도 쓰이는데 만약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다음에 뭐 뭐 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every time은 뭐 뭐 할 때마다 뭐 뭐 할 때는 언제든지 이런 뜻으로 whenever와 같은 뜻이죠 그리고 by the time은 뭐 말 때까지는 뭐 말 무렵에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참고로 이런 것들을 접속명사라고 하는데 원래는 명사이던 것들이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접속명사라는 용어 자체를 알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next time every time by the time 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접속사처럼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next time you see him please tell him about it next time을 보세요 next time 다음에 주어 유와 동사 c를 갖춘 절이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뭐 뭐 할 때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next time you see him 다음번에 그를 만날 때는 please tell him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에게 말해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every time you need this book I'll lend it to you every time 뭐 뭐 할 때마다 이런 뜻으로 whenever 뜻이 같다 그랬죠 every time you need this book 네가 이 책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I will lend it to you lend는 빌려주다 이런 뜻이죠 l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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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변하죠 자 반대말 빌려오다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오를 쓰면 되겠습니다 I will lend it to you 나는 너에게 그것을 빌려주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by the time we reached the ground the game had begun by the time은 뭐 뭐 할 때까지는 이런 뜻이니까 by the time we reached the ground 우리가 그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까지는 즉 도착했을 때에는 이런 얘기죠 the game had begun 자 여기 시제가 had begun 과거 완료니까 우리가 그 운동장에 도착한 것보다 경기가 시작한 게 먼저 일어났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 경기가 시작되었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경기가 이미 시작되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7장 접속사에 관한 문법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예문 중심 그리고 단어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